1.5 룸인데 주방은 좀 애매하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화장실은 1,2년밖에 안됐을거에요 주방이 한 2평 정도 되겠네요 방은 한 4,5평 될 것 같고 1.5룸 1.5룸 근데 깔끔한 집은 1,000에 60 정도면 다 이정도 할거에요 만약에 1,000에 70 가야 깔끔한 집은 전 세입자가 두고 간거 같은데 거울이 옵션인데 버리고 간거면 써도 되는데 뭐 두고 간거 같은데 옵션은 아닐거에요 전신거울이 있네 그래서 주방에 식탁정도는 둘 수 있겠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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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